안녕하세요. 에코포유 대표이사 최호식입니다. 먼저 이번에 저희 매직싱크가 2007년 VIP 아시아 어워드에 선정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. 저희 매직싱크는 전자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로서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와는 달리 싱크대 배수구에 직접 부착해서 약 3시간 만에 라면 스프와 같이 완전 건조돼서 나오는 아주 편리한 주방 가전입니다. 2008년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시장이 상당히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k k k